아니 아니 외국 돌멩이 같지? 상위 10% 왜 가리는데? 근데 옷만 보면은 진짜 겨울인 줄 알았는데 그치? 이제 좀 있어 5월인데 날씨가 둥둥이는 둥둥이는 아까 저희 골프 치러 갔을 때 진짜 세게 한 번 쳤는데 그 뒤로는 가자 생각할 수 웃기다 아까 그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분 뒤에 밥 먹으러 나가자고 그래서 생얼에 완전 추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꼬라지로 가냐 라고 했더니 지금 원래 그 꼬라지다 라고 뭐 한 거 아닌가? 아쉬운데 너무 호그아트 같아 연극 같아 이랬다 진짜 갑자기 더워진다 그니까 슬슬 더워진다 싶으면 이제 나오겠지? 화이트 필름 맛있겠다 물이 많이 안하다 물이 잘 안 돼 벽 지금 분유 제조기를 사야 하긴 하는데 예쁘긴 하네 릴리브가 유명한 브랜드? 오늘 이제 이 방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기용품들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여기 카시트 산거랑 그 다음에 젖병소독기 기저귀 교환대 아기침대 얘도 이제 당근으로 처분하고 뭐하노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다행이다 정리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막막하면 뭐부터 할지 모르겠다 김? 김이 왜 있지? 인테리어를 애초에 이 방은 그냥 일하는 방 용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짐이 거의 80%였는데 다음번에 처분을 하려고 하니깐 억악하네요 다음번에 처분을 하려고 하니깐 억악하네요 쟤네 누군이야 그런 사람 없는데 아무튼 자 딸아 우리 얼굴 좀 보게 해 그리고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믿어봐. 이거 막 탈도우를 이렇게 이렇게 얼굴 앞에 그냥 다 가렸어, 이 녀석이. 아, 잘 대화하셔서 구슬려서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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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있잖아. 한 달을 기다렸는가? 좀 안 되겠지, 이렇게? 어? 이렇게 빨개. 보통 맛인데? 매워 보이는데?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찌그러진 감자 같은데? 초음파. 입체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은. 몸무게가 지금 1.23kg인가? 정상 몸무게이긴 한데 얼굴이 양수에 불어서 그런지 너무 통통하게 보여서 얼굴 딱 붙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외국에서. 오, 약간 외국인 얼굴. 외국인 애기 같은 느낌? 너무, 너무 이게 코가 막 크고 막 이러니까. 외국 돌멩이 같지? 근데 벌써 점든다, 얼굴이. 근데 제 손깔이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막 쳤어요, 이렇게 돌라고. 그러니까 인상 팍 쓰면서 뒤돌아 놓는 게 약간 손깔은 우리 닮은 것 같아, 그치? 아닙니다, 자기만 닮았는데. 이따 당근마켓 또 팔러 가야 돼, 8시 반에. 너 봐. 장난했어. 김. 김 팔아야 돼. 진짜 맛있어. 자기는 둥둥이가 공부는 못해도 예쁜 애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예뻐도 공부를 잘하는 애였으면 좋겠어? 참깨 예쁘고. 그런 거 없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내 것도 없겠다. 그러면은 얼굴은 평범한데 서울대학. 예쁜데 탑급은 아니고 상위 10%? 우리 사진이 1%? 出産する前より出産してからの方がひどいらしくて 最近はちょっとメイクも教えてもらってお金払って教えてもらって メイクとかでごまかしている状態ですあとアクセサリーとか で今日は多分6回目?7回目?ちょっと自分でも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 最近よく使ってる最近じゃなくてもう何年前から使ってる ブランドをちょっと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アナルイザというニューヨークのブランドなんですけど 今つけてるのがピアンスとネックレスがセットなんですよ 同じデザインなんですけど ノム 화려한 게 아니어가지고 ノム 화려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끼는 거에 비해서 화려한 거지 ノム 화려한 게 아니어서 이것도 이상불로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兩쪽이 디자인이 달라요 ノム 화려한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끼는 거에 비해서 화려한 거지 ノム 화려한 게 아니어서 이것도 이상불로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ノム 화려한 게 더 잘 보일 거 같아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今처럼 그냥 약간 쇄골 쪽에 이렇게 해도 괜찮고 基本的には 이렇게 옷에 걸쳐서 하는 게 ちょっと 디자인이 확 튀는 느낌이 나네요 あ 그리고 오랜만에 반지를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出産을 하고 나면 손가락까지 마디 마디가 다 부어요 그래서 웨딩 반지가 분명히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これ은 진짜 보자마서 너무 예뻐서 これ은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고른 반지예요 これ은 한국보다 좀 크게 나왔는지 5번데도 약간 지금 헐렁헐렁한 상태거든요 これ 이제 웨딩 반지가 곧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티파니랑 루이비통이랑 같은 세공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 이 정도 퀄리티인데 이런 가격으로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본인한테 하는 선물로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도 가요 배가 진짜 rough 어마어마하다 일찍 결혼식 가anting 여분식 갔다가 둥둥이 침대를 보러 가고 있는데 강기가 너무 안... 안났네 일론 쿠시노랑 레이디 가구 저삼 원목이랑 두 개 고민을 했는데 쿠시노는 너무 커서 집이 작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아마 레이디가 보러 갈 것 같아요. 쇼룸이 마포에 있어서 보러 갑니다. 여기는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대. 직원은 없어서. 이쪽에 있는 거를 사려고 하거든 얘가 좀 더 크단 말이야. 이게 210cm고 얘가 206인가 그런데 완전 아이보리색은 없고 약간 누르스름하긴 한데 낮아가지고 애기 커서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다. 이건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너 좀 과하게 높다. 그치 애기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좀 크잖아. 그러면은 높이가 높아서 더 크게 다친다고 하더라고. 이 침대는 레이디 가구 저상형 원목 침대로 하기로 했는데 매장에서 사면은 한 80만원? 근데 온라인으로 사면은 70만원 안쪽 70정도로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가구를 당근으로 팔고 이제 슬슬 아기만을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청소하고 누웠는데 나는 임산부가 체력 저지른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체력이 없는데 왜 가리는데 원래 오늘 당근마켓을 팔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미뤄져가지고 다음 주 중에 침대랑 다 구매를 하고 아 근데 방이 너무 지금 짐투성이여가지고 방이 경사가 살짝 져가지고 침대를 놓으려면 여기를 단사를 맞춰야 돼가지고 아 한국어로는 단차지 아무튼 단차를 맞춰야 돼가지고 이 경사진 거를 인테리어 끝나고 알아가지고 미리 알았으면은 조절했을 건데 분리수면을 할 6개월부터 할 예정이긴 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세 군데나 갔다 왔더니 일을 40분밖에 못하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세 군데나 갔다 왔더니 오늘 진짜 체력이 제로네요 갈수록 이거 더 심해질 텐데 이 정도 김종종 아 아버지 너는 자 아 자 이렇게 아 lives 아 이렇게 아 아